자 여기는 위치가 아니라 여기 앞에 인짜를 넣어줘야 되겠고 투비 레이스드가 아니라 투레이스 그 다음에 아가이 아니라 이즈 이건 조금 있다가 보고 얻어가 아니라 어나더 이씨 아니라 댐 여기서 댐의 지칭 대상이 7 드론이 되는 거야 7 드론 이건 당연히 복수죠 그 다음에 어나더하고 어더어더 둘 다 형용사로 쓰일 때 차이는 어나더는 뒤에 단수가 오고 어더는 뒤에 복수가 오는 거야 근데 패밀리가 지금 단수니까 다른 가족 이렇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인댓은 대절은 원래 전치사 뒤에 못쓰는데 이거는 예외적 수거지 모모라는 점에서 이거 뒤에 완전해요 그래서 생물학적 부모와 아이들 사이의 유대감이 끝나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문장주어가 얘죠 단수야 이렇게 들어가는데 OR가 들어있잖아 OR가 들어가면 OR가 들어가면 A OR B에서 B에다가 일치를 시켜주면 되는 거야 이 OR 들어가면 그냥 단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조금 애매한 문제인데 원문에 투레이즈로 돼 있어 그래서 이거는 좀 암기가 필요하고 목적우가 없잖아요 목적우는 당연히 여기 있지 이게 의미상 목적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가급적 저기는 암기해 이게 비 레이스드 들어간다 해서 완전하게 틀린다는 아니야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완전해야 되지 자 봅니까 other community member 얘가 주어 빌려주다가 동사 근데 사형식 동사야 부모에게 손을 빌려주다 그러니까 사형식 완전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돼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